자리는 좀 알아보셨습니까? 천사의 집 그 아이 때문에 그러십니까? 네, 모르는 척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골든스트리트 한국지사 안내데스크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한성준에 관련 추가 정보는 없습니까? FGC 그룹 내에서는 그 회장의 외동딸과 결혼할 사이라는 것이 공공이 하는 사실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배짱이 보통이 아닌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 FGC 그룹 내에서의 한성준의 자료들입니다. 아, 김 의원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한성식 변호사와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식은 쉬운 상대인데. 이 친구가 문제군요. 현우 씨. 현관문을 열어놓고 어딜 간 거야? 그럼 대표님께서는 내일 출국 현장에 계실 예정입니까? 난 뭐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아니, 한정은 양 아닙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금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오늘 데이트가 있는 줄은. 아, 몰랐네. 아, 네, 삼촌.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정은 양. 아,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나도 눈치는 있는 사람입니다. 아, 삼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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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